아니 여기도 1등소라며 1등소가 무패시나 강량만 있는게 아니란 말씀이네? 아이고 딱 봐도 덩치부터 압도적이다 관찰카메라 겁먹지 말자 무서워서 안 따라간게 아니라 관찰하려다 멈춘거다 이 녀석도 몸무게 채울 시간 기대된다 거대한 덩치에 또다른 1등소 녀석의 등장에 뿜뿔이 흩어져있던 소주인들이 죄다 모였다 아주 인기폭발 세상 1톤이 넘는 강량과 다른 체구 각종에서 1등인 소였다 관찰카메라 8명 합친 것보다도 훨씬 무거운 몸무게 이런 엄청난 체구를 유지하려면 먹는 양도 보통이 아닐다 주인도 고생이 많다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내는 하악산화입학 아닙니까 이름 이름 그려 하악산화입학 하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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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학산이 청도에서 유명한 산인가 보네 내는 왕종원 1등 했는가 몇 년도에? 작년에 작년에 1등? 작년도 소삼 왕종왕의 빛나는 하악산 내일 경기 기대해도 되겠냐?